복된 성탄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번 성탄절이 참으로 은혜롭고 복된 성탄절 되기를 추구합니다. 성탄절이 오면 괜히 마음이 설렙니다. 성탄절 장식이나 성탄절 캐롤을 듣느라 하면 성탄절에는 뭔가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평범하고 별일 없는 그저 똑같은 하루인 성탄절을 경험합니다. 어떤 분에게 제가 기쁜 성탄절이 되세요 이렇게 축복을 해드렸더니 불쑥 대답하기를 제가 뭐 어린애인가요? 그런 말을 듣고 참 무한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기쁨이나 감동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요? 이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매번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괜히 마음이 설레기도 했다가 그저 지루하고 평범하고 별 감동이 없는 그런 성탄절을 보내게 되는 까닭이 무엇일까? 영적인 위기가 왔다는 아주 뚜렷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 빠진 그런 생일 축하 파티가 되는 거죠.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가 있다면 예수님의 탄생일인 성탄절이 당연히 기쁘고 감동이 되겠죠.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별로 감동도 기쁨도 없다면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로 제시가 됩니다. 하나는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인마누엘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바울은 이 의미를 대산론과 전소 5장 10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성탄절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지 그것을 확인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성탄절은 정말 기쁨 그 자체이죠. 성탄절이 감동이 없다면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심각하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 배우자의 생일과 예수님의 생일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머리로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의 생일보다 남편이나 아내의 생일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왜 그렇죠? 아내와 남편과는 함께 살지만 예수님과는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 그렇게 되겠지요. 여러분, 3일절이나 광복절 우리 국가적인 국경일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죠. 그러나 3일절이나 광복절에 그 기념식에 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친척의 결혼식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무슨 차이죠? 개인적인 친밀함의 차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에 아무런 기쁨과 감동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생겨 있는데 예수님은 실제적으로는 나와 개인적인 친밀함이 없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이 성탄절에 특별한 감동이 없이 지나고 있다면 시급히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그 영적인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라 매일 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기록해보라 그것을 성도들끼리 서로 나누고 살아보라고 그렇게 곤면을 들였는데 그것을 스쳐지나 버렸다면 이번 기회에 이 성탄절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마치 물에 빠진 자가 그 물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것처럼 영적인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인격이고 친밀함을 가지려고 애를 쓰면 도울 준비는 사방에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말씀기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기도가 새벽기도 때마다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마태복음 1장을 말씀기도 인도하셨던 최양락 목사님께서 맥체인 일독 성경이라고 유명한 분이죠. 스코틀랜드의 목사님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님의 일화를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 친구 중에 영적인 갈망은 있는데 도무지 영적인 진보가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그 친구에게 그가 이렇게 편지에 써서 보냈다는 겁니다. 주 예수를 힘써 배우게 자신을 한 번 주목할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열 배로 주목하게 그리스도는 참으로 사랑스러운 분이라네 자기를 한 번 볼 때 예수님은 열 번을 바라보게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기쁨을 회복하는 열쇠입니다. 히브레스 기자가 히브레스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탄절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는 가까운 사람에게 카드를 보내고 또 선물을 주고 받고 또 할 수 있으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식사를 하는 정도로만 성탄절을 보내고 있다면 이 또한 매우 심각한 영적인 위기 상태에 빠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탄절의 본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 이야기는 엄밀히 말하면 아주 슬픈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그 해산할 처소 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그런 아주 가난한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기를 해산을 해야 되는데 짐승들이 옆에 있는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아야 하는 참 안타깝고 슬픈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났는데 그 첫 누운 자리가 짐승들의 먹이통인 구유였던 그런 아기의 이야기입니다. 해롯 왕의 참 광기 유아를 살해하려는 그 무서운 광기 앞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기를 갓난아기를 데리고 급히 이웃나라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했던 그랬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위기 상황에 정말 가난하고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그런 형편 속에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는 가까운 사람들과 그저 선물 주고받고 그저 식사를 하는 정도로만 맡은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실제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을 빌미삼아 자기들이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주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이지만 주님과 함께 성탄 파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이 어디 계신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 속에 주님이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하면 예수님이 주인공이어야 하죠. 그 주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겁니다.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만 제게 성탄절에 아주 낯선 분으로부터 카드가 한 장이 왔습니다. 그 카드를 읽어보니까 아주 젊은 목사님이 경기도 농촌 어느 마을에 목회를 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모님이 보내신 카드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절입니다. 작년 성탄절에는 저희도 온 가족이 기쁘고 행복한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성탄절은 너무나 허전하고 쓸쓸하군요. 그 사모님의 카드를 읽으면서 아 주님께서 이 사모님을 통하여 나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궁에 나설 거라고 생각하고 유대 왕궁에 찾아가서 태어난 메시아를 찾았으니 그 첫 크리스마스에 엄청난 혼란과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처음부터 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아주 외면당하셨습니다. 베들레엠에 그 많은 가정들이 있었지만 다 자기 가족들하고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지금 문 바깥에 마국 안에 어린 아기가 거기서 출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베들레엠의 여관 주인들은 돈 버는 데만 정신 팔려 있었습니다. 이 일이 지금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크리스도인들조차도 성탄절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밖에는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실제로 예수님은 얼마나 외면당하고 또 무시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건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이 되었지만 성탄절의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성탄절 교회 행사나 예배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늘 성탄절이면 교회에 모여서 즐거워하고 성탄 연극도 보고 그리고 성탄절 예배도 드렸습니다. 올해는 그게 다 어려워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온라인으로만 드리고 성도들은 교회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교회에서 올해는 교회 밖 성탄절을 보내야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에 어려운 이들이 성탄절에 어떤 선물을 원할까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들이 알아보고 교우들이 그 선물을 준비해서 그 교회 밖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는 그런 성탄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우리 교우들이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어려운 이유들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참 감동적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기쁜지 얼굴이 그렇게 밝으셨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문제가 많고 어려움도 많은 이 2020년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진짜 성탄절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셨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크리스마스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교회 안에 일어난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2020년 올해 마치 들판에서 목동들이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감격적인 크리스마스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진짜 크리스마스 진정한 성탄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헌혈자가 극감했다는 겁니다. 학생들도 학교에 오지 못하고 또 군부대에서도 헌혈할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서 지금 적절한 혈액 보유량에 훨씬 밑도는 지금 혈액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응급수술 케이스가 아닌 다음에는 일반 환자들은 수요를 할 만한 상황도 못되고 수술을 연기하거나 또는 취소해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혈액원에서는 헌혈 참여 요청 재난 문자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아,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거겠구나. 성도들과 교회가 헌혈에 앞장서는 일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병원에 있는 환자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번 성탄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격주로 우리가 헌혈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광고를 들으신 것처럼 오늘부터 시작인데 혹시 오늘 이 소식을 처음 들으신 분들 오늘 교회로 오셔서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헌혈하기 위해서라도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헌혈에 참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특히 A형 혈액을 가지신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헌혈이 필요합니다. 한 교회에 아주 응급한 수술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24일 성탄 전야는 항상 가슴 설레는 날이죠.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우리 성탄 전야 예배가 행사가 우리 참여할 수 있지만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헌혈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교회에 꼭 미리 연락을 주셔서 시간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오셔서 여러분 헌혈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태아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 낙태법 개정안, 재정되어야 하는 일을 위한 국민 청원에 여러분 꼭 동참해 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속에는 이 영화 살해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당시와 비교가 되지 않는 태아 살해의 무서운 풍조가 전 세계에 퍼져갑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낙태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법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태아의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꼭 국회의원들에게 이 낙태법은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호소를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이 낙태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그 심각성을 잘 모르시겠는 분 여러분에게 영화를 하나 꼭 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 언플랜드라는 지금 개봉관에 개봉되어져 있습니다. 언플랜드라고 하는 이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제 심정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성탄절 가족과 함께 기뻐할 날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서 그때 예수님 태어날 때 당시에 그 마국 안에 있는 말할 수 없이 가난했던 그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에게 일어났던 출산과 똑같은 상황이 우리 주변에 지금도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갑작스러운 메일 하나가 왔습니다. 중국 동포인 어느 사모님이 보내신 메일입니다. 유기성 목사님께 올립니다. 목사님께서 꼭 이 메일을 받으실 수 있기를 기도하며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연변의 도시에서 떨어진 한 시골 개척교회 사모입니다. 신학생 남편 만나서 시골 교회를 섬긴 지 20년 좀 넘었네요. 환경과 여건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쓰임 받는다는 자체가 황송하고 감사하여서 사형만 생각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1남 2녀를 주셨습니다. 막내는 늦둥이인데 임신 초기부터 아픈 아기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건강한 아이만 낳을 수 있기에 산정검사를 한 번도 못 받고 눈물로 기도하며 낳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나 중국에서는 바로 수술할 수 없어 무작정 서울에 와서 서울에서 일하는 친척들과 병원의 도움으로 어렵게 수술을 받았더랬습니다. 지금 6년이 흘러서 아기가 만 6세입니다. 지금 2차 수술 받을 때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고민도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면 2차 수술 받아야 한다고 결정하고 얼마 전 아이와 함께 서울에 왔습니다. 남편은 교회를 지켜야 되고 큰아이들은 학교 다녀야 되어서 저만 왔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유 목사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어렵게 한국에 왔지만 이번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사실 저도 너무 두렵습니다. 요즘은 비상수국이라고 믿지 않는 시댁 친척들이 모두 불편해하고 무모하다고 야단을 칩니다. 채 준비되지 못한 수술비가 걱정인데 시설에 격리되면서 또 돈이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보험이 없어서 천문학적인 수술비인데 이번은 수술 못하고 돌아가야 하는지 오도가도 못하고 코로나 검사만 수없이 하면서 아일만 고생시킨 거 아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할 길은 어디에 있는지 이 새벽에 자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눈물만 흐르네요. 두서없이 이렇게 메일을 드리면 어디 말할 것도 없고 기도 부탁할 것도 없어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 메일을 받고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마치 정말 집 밖에 있는 마구간에 어느 한 가족이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저지에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에서 그분의 사정을 좀 알아보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분의 사정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분을 도와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에 메일이 다시 왔습니다. 유기성 목사님께 올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름도 없는 머나먼 이국당의 한 작은 시골교회에서 온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손 내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앞이 막막하고 가도어도 못하고 눈물만 흘러서 아픈 아기한테 너무 미안해서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에 메일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큰 힘이 되어 주셔서 무엇이라고 말씀드리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을 통하여 수술비 전달 받았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병원비 많이 깎아주고 또 후원해 주셔서 수술 잘 받고 퇴원하였습니다. 수술도 아주 잘 되었습니다. 아직은 수술자리가 아플텐데 이쁘게 변한 거울 속에 자신 모습을 보면서 웃고 있는 아이를 보니 마음이 너무 짠하면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희 목자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셨더랬습니다.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몇십 년 동안 시골에서 할머니들 섬기면서 땅 파면서 살아온 세월 그 사역이 이렇게 뿌듯하고 감사하고 보람있게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무엇이라고 유명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전화해 주고 기도해 주고 후원해 주시고 얼마나 어깨가 펴지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과 저희 중국교회에도 소식 전했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우리를 품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다고요. 모두 너무 놀라고 기뻐하였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처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렇게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면서 힘주신 교회 집사님 전화로라도 기도해 주시고 싶다면서 기도해 주신 중국어 예배 담당 목사님 번거로움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전화해 주시고 문자 주신 선교 담당 목사님 그리고 품고 기도해 주신 중보 기도팀 모든 사역자님들 선한목자교회의 모든 교우님들 감사합니다. 사랑의 빛이 많이 지고 갑니다.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이 왔습니다. 성탄절은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 보는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더 깊이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주님이 마음두고 계신 주님의 눈길이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모쪼록 특별한 해 성탄절 맞으셨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성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복된 심령이 되도록 주를 바라보는 눈을 더욱 열어주시기를 또한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정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지극히 낮고 낮은 곳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향하여 우리도 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